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구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시멘트 이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장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사상구와 부산시가 이전 권고 등의 절차를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해당 개정안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가 공장 이전을 권고하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